안녕하세요 오늘은 솜을 넣어 만든 통통한 꽃잎을 만들어 볼 거에요 이거는 지금 한 장 두 장 똑같은 모양으로 두 장을 떠서 붙여서 만들었구요 이렇게 끈을 달아서 가방에 거셔도 되시고 집게핀 부착하셔서 핀으로 사용하셔도 귀여워요 이거는 한 가지 색상을 이용했고 이거는 꽃잎을 여러가지 색상으로 이용하셔서 만들어 보셔도 되실 것 같아요 시작해 볼게요 실 감아 사슬 하나 해주시고 원 안으로 짧은뜨게 다섯 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실 잡아당겨 첫 번째 코에 빼뜨기 해주세요 두 번째 단은 사슬 하나 해주시고 그 옆 사슬 코에 한 코에 짧은뜨기 두 번씩 총 10코 만들어주세요 총 10코 만들어주세요 1,2,4,3,6,5,6,5,6,6,6,6,6,6,5,6,7,8,5,2,3,5,6,6,6,6,7,6,6,5,7,6,7,6,6,7,6,6,5,1,6,6,7,6,7,7,7,8,6,6,6,2,7,7,0,6,7,0,6,7,6,7,6,7,5,7,6,7,7,6,7,7,7,6, 6,7,6,7,6,7,7,6,7,7,7,7,7,7,7,7,8, 7,7,7,7,7,7,7,8, 첫 번째 코에 빼뜨기 사슬 하나 하고 이번 단은 빼뜨기 한 코에 짧은뜨기 두 번 그 다음 코에 한 번 이번 단은 두 번, 두 번, 두 번 한 번, 두 번, 한 번 해서 총 15코 만들어주세요 지금 한 코에 두 번 다음 코에 한 번 두 번, 두 번, 두 번, 두 번째 코에 빼뜨기 하고 사슬 하나 해주시고 실 잘라주세요 다음 색깔실 가져오시고 지금 여기 빼뜨기 했던 자리에 넣어서 사슬 다섯 개 해주세요 하고 지금 이 한쪽 코를 걸어서 내려와주세요 네 번,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, 같은 코에 다섯 번 그리고 두 코씩 올라가 주세요 한 번, 두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, 다섯 번 한 코 늘고 여기 지금 보이시는 코마다 또 한 코씩 걸고 내려올 거예요 첫 번째 코에 한 코 한 코 두 코 세 코 네 코 다섯 지금 똑같은 자리에 여섯 두 코씩 올라가 주세요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, 다섯, 여섯 그리고 또 한 코 늘려주세요 또 첫 번째 코에 세 번, 세 번, 세 번, 다섯, 여섯 한 코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이번엔 이 다음 코에 일곱 다시 한 번, 두 번, 세 번, 세 번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이번엔 코 늘림 없이 일곱 코 그냥 내려갈 거예요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여섯, 같은 코에 일곱, 두 개씩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다음에는 코를 한 코 줄일 거예요 지금 첫 번째 코 잡아서 한 코는 빼뜨기로 해서 코를 줄이고 다음 코부터는 또 한 코씩 걸고 내려와 주세요 다음 코에 일곱, 여섯 코 내려왔으면 다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두 개 또 한코 줄일거에요 첫코는 빼뜨기 다음코부터 또 내려오세요 하나 둘 셋 넷 같은코에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지금 5코 만들어진 코 하나씩 빼뜨기 하면서 내려올게요 빼뜨기 둘 셋 넷 지금 같은코에 빼뜨기 이렇게 한입이 만들어졌어요 이거를 총 다섯번 이거 포함해서 다섯 송이 만들어줄 거에요 그리고 다음코에 빼뜨기 이번에도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번 내려와서 네번째 코부터 한줄씩 하나 둘 셋 넷 지금 빼뜨기 했던 코에 걸고 두개씩 올라가주세요 같은코에 빼뜨기 여기 한코 남은거는 그냥 스킵하고 지금 처음에 들어갔던 코에 들어가서 빼뜨기 해주세요 이거는 실 자르지 마시고 똑같은 방법으로 뜨신거는 요거 하나는 실을 잘라서 정리하셔서 이렇게 두개 떠주시면 되세요 실은 쭉 잡아당겨서 한 다섯 뺨 정도 되는 길이만큼 잘라주세요 실은 다섯 뺨 정도 잘라주시고 바늘 끼워주세요 그리고 두개 겹쳐서 같은 모양으로 꺾기 때문에 코 바늘 자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서 두개 똑같이 맞춰서 떠주세요 자 이렇게 구멍 하나 정도 남으셨으면 이제 솜 넣어주세요. 이렇게 구멍 하나 더 넣어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렇게 끈을 달아서 이용하셔도 되시고 저는 5cm 집게핀으로 핀을 만들어 볼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